8월 9일 월요일 10시 55분 양곤의 민글라돈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공문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주일 더 아마 공무원들은 지금 재택근무를 하라는 연장이 됐다는 걸 어디서 본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락다운은 8월 31일까지 벌써 연장이 된 것은 지난주에 벌써 발표는 남고요. 아마 공무원들 락다운 재택근무 연장은 다음주까지 한주도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얄 익스프레스 로얄 익스프레스는 래군만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로얄 익스프레스는 양곤을 두고, 로얄 익스프레스는 래군만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로얄 익스프레스? 로얄 익스프레스 로얄 익스프레스 로얄 익스프레스 라고 도와드리 colole 로얄 익스프레스를 쓴 Word 로얄 입니다. seat 그리고 resistance 후 . 어떻게 그가 그의 가게에 고 라세야 물어볼래 에이마베트로 뽑을래 가자로 뭐 버스한자로 뽑이래 배일로 빼야마 그가 언저도 나인수에래 가리자로 저한테는 비야 루티야우사에 비야 응 그 루시 루시야 나랑 내 여우덱이 둘이 나랑 비행이야 예시를 여기 오빼뚤바리 잃러 니가ываем nyt wewn 위를 이루시야 넌 입을 아 이거 네따 네따 이 장고 이 에섬을 지 чит 응 그죠 그가 전혀 나가마자로 엘로함 요리가 무시로 전혀 나가더라도 이 중목허벤에 그냥 디다잉 디 어두인에서 사이네 네네랑 무디비로만 그냥 봉더쿠어 뭐 동타운 동타운 아야 리타운 뭐 엘르허베 다이사이가 지메 솔루시 네네보 유래 타마모에 그냥 디 뿌구마 코리안 당검만 솔루시 양공간이면 내 피도 뽀라네 동타운 만달레이네 동타운 미치라네 동타운 밍글라돈에서 슈피다로 가는 길인데 옛날에는 도로 안 좋아가지고 우기 때 되면 맨날 도로가 파여가지고 도로가 많이 좋아졌네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밍글라돈 가든 공원이고 이쪽 가면은 다곤 골프장이 나오겠죠 네 앞에 보이는게 다곤 골프장 지금 이번에 코로나 락다운 걸리면서 다른 골프장이 전부 다 문을 닫았는데 다곤 골프장 저기만 유일하게 영업을 한다 그러더라구요 다곤 골프장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은 양곤 골프장이 있어 아이씨 애교명 아빠 별로 얘다 아이씨 미쳤고 있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거기 왜 차를 세워 놓고 있는가 하긴 이쪽이 오른쪽에 보면은 군대 이런 건물들이 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양곤 골프장 양곤 골프장이 1909년에 개장을 했네요 1909년이면 이제 111년 112년째 요즘엔 최고 많이 출하가 되는 과일이 파인애플이 지금 최고 많이 출하가 되더라구요 큰 파인애플 하도 출하가 많이 되니까 큰 파인애플 하나에 500조 뭐 한국 돈으로 350원 정도 밖에 안하는데요 이제 여기가 슈피다라는 지역이고 왼쪽편으로는 공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다운 그런 점은 조금 더 아름다운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다운 제가 조금 더 아름다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 또 갑작스럽게 월요일날 오전 11시 양보험 풍경을 실시간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영상이다 보니까 자막을 따라뜨리지 못하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